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사람이 죽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빌어먹을 이 더러운 세상, 나 안 살란다. 이런 세상 내가 스스로 하직하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가늘고 길게 쭉 살고 싶은데 생명줄이 길지 못해 뜻하지 않게 생명을 떠나야 하는 사람. 사고사 혹은 병사.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상을 하직해야 하는 경우. 타살. 1994년 3월 23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10층짜리 건물 앞에 처진 안전망에 걸린 채 사망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로널드 오퍼스. 나이는 23살.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나 발견된 상태였고 이 로널드는 건물 아래 유리 교체 작업으로 쳐놓았던 안전망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추락사나 심장마비가 아닌 뇌를 관통한 총상이었습니다. 총상. 로널드 머리에서 나온 총알을 조사해본 결과 그 총알은 가정에서 흔하게 가질 수 있는 라이플 소총에 쓰이는 총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한 남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안전망 위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 로널드 누군가에게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뒤 안전망 위에 버려진 게 아닐까? 타살 아닐까? 라는 거예요. 하지만 로널드의 다리와 척추에는 약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해봤을 때 사건 당시 로널드는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안전망 위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어요. 만약에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안전망 위에 걸린 거였다면 이런 경우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23일 그날 로널드는 해당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 더러운 세상 그만 살라고!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옥상 난간에 올라갔는데 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높아. 무서워! 난간에 올라서긴 했지만 떨어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살 방법을 바꾼 겁니다. 와 이거 무서워가지고 못 떨어지겠다. 그냥 총으로 내 머리를 쏴서 죽자. 그래서 건물 옥상 위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쐈고 의식을 잃으면서 옥상 위에서 떨어져 안전망 위에 떨어지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즉 자살.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로널드가 옥상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후 이 범인이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로널드를 건물 아래로 던져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타살. 당시 로널드는 약 1년 정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주위에 친구 하나 없는 남자였습니다. 사건 현장인 옥상을 수색하던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게 됩니다. 바로 옥상에서 로널드가 쓴 유서가 발견된 거예요. 유서가 발견됐다면 이거는 빼박 자살이죠. 하지만 자살로 이 사건을 종결짓기에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로널드가 스스로 옥상 난간에 올라 총을 머리에 쏘고 건물 아래로 떨어졌다면 그 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 현장이나 주변에서 총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로널드가 총을 쐈다면 로널드가 의식을 잃고 떨어지는 순간 이 총은 옥상에 떨어지거나 혹은 로널드를 따라 건물 아래로 떨어져서 건물 주변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총,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었던 걸까요? 범인이 옥상에서 죽이고, 던지고, 자살로 위장하려고 유서를 써놓고 총도 가져갔던 걸까? 하지만 옥상에서는요. 그 어떠한 몸싸움의 흔적이나 뭐 특이한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범인이 다른 곳에서 죽이고 옥상으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자살로 위장하려고 건물 아래로 던진 걸까요? 하지만 이것도 이상한 게 골절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골절이 생긴 게 아닌데 살아있을 때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옥상에서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거거든요. 타살이라면 범인이 로널드를 옥상에서 죽이려고 했다면 당연히 그 옥상에서 몸싸움이 일어났을 텐데 옥상에는 또 그런 흔적이 없고 유서는 발견됐고 총은 없고 이거 참 뭔지 거기다가 없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혈흔이에요. 피 이 옥상에서는 피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타살이든 자살이든 총이 옥상에서 쏴졌다면 옥상에 혈흔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옥상에 피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로널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로널드가 허그 헛날 아빠 엄마 찾아와서 돈 달라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바로 경찰이 이 부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에 이 부모님은 로널드가 죽은 그 건물의 9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건물에서 떨어져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로널드의 아빠 엄마 허그움날 부부싸움을 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경찰이 있든지 말든지 막 둘이 흥분해가지고 이 로널드 아빠가 총을 들고 아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이런 가정폭력에 지친 아내는 죽이라고 소리지르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로널드가 자란 거예요. 이러니 우울증이 오지. 경찰이 부모님의 집을 수색한 결과 이 로널드의 머리를 관통했던 총알 로널드 부모님 집에 있었던 아버지가 맨날 아내를 협박할 때 쓰던 리버풀 총에 쓰이는 총알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이 부모님이 자신의 집 유리창을 새로 갈아 끼웠다는 증언도 확보했어요. 아, 아들이 자꾸 돈 달라고 하면서 땡깡 부리니까 아빠가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쏴 죽였구나. 그 후에 이 부모 두 사람이 아들의 시신을 옥상으로 옮긴 후 거기서 떨어뜨렸구나. 그리고 총을 숨기고 유서를 꾸며 쓰고 자살로 위장했구나. 하지만 이런 경찰의 추정에 이 로널드의 부모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하지만 잡혀 들어온 범인은 절대 스스로 내가 범인이요. 라고 말 안 하죠. 처음에는 무조건 잡아 떼잖아요.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 로널드는 자신의 부모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보기에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이 아버지가 막 아들과 돈 문제로 싸우다가 이성을 잃고 총을 난사해 아들을 죽였다면 당연히 지방 곳곳에는 총알이 박힌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부의 집은요. 깨끗했습니다. 총알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유리창만 가른 거예요. 거기다 당시 이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으로 심한 수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드는데도 손을 막 덜덜덜 떨어. 이 사망한 로널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마 정중앙에 딱 한 발의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심한 수전증을 앓고 있었던 아버지가 움직이는 로널드의 머리 중앙을 딱 한 발을 쏴 맞춰 죽일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말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 로널드의 머리를 관통했던 총알 그 총알을 총포상의 수소문에 조사해 본 결과 이 총알을요. 사망한 로널드가 직접 사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산 총알이 자기 머리에 박혀 죽은 거예요. 아니 자살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타살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경찰들도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당황하고 있는 찰나 중요한 목격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널드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이었어요. 그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6주 전 자기 집으로 가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로널드 부모님의 집 현관문이 활짝 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쓱 들여다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로널드가 맨날 아빠가 엄마 죽이겠다고 총 들고 막 설쳤잖아요. 그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격자가 놀래가지고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로널드가 나 힘든데 경제적인 지원도 안 해주고 맨날 엄마한테 총 들고 협박하고 이거는 뭐 말만 아빠지 이 새끼는 아빠도 아니야. 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총으로 혼나봐야 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아버지 총에 직접 총알을 사서 장전했고 그 총알이 자기 머리에 박혀 죽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사건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널드는 돈이 없었고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만 살고 싶어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유서를 쓰고 건물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건물 아래쪽에는 안전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건물에서 떨어진 로널드의 자살 계획은 실패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총 사건 전날 이 로널드는 자기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총에 총알을 장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우면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위협하지 말고 진짜 죽여버리란 말이야. 총으로 장난치는 것들은 총으로 혼나봐야 돼. 그런데 다음날 로널드가 옥상에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던 딱 그때 이 부모님도 또 뒤지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이 아버지 로널드가 총알을 장전해 놓은지 모르고 술 취해서 평소처럼 아내 죽이겠다고 총을 또 막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겁니다. 로널드가 옥상에 있었던 그때 동시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널드가 옥상에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술 취한 아버지가 위협하고 있던 총을 쐈고 옥상에서 뛰어내린 로널드가 9층을 지나 떨어질 때 딱 이때 창문을 뚫고 나온 총알이 이 로널드의 이마에 명중한 거예요. 그래서 즉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가 죽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전해 났었던 그 총알이 창문을 깨고 나와 로널드 자신의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자살이 되는 걸까요? 타살이 되는 걸까요? 만약에 로널드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면 이거는 뭐 자살입니다. 그리고 총의 총알을 이 부모님이 직접 장전해 놓은 상태였다면 또 이거는 타살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알은 로널드가 장전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널드의 사건은 사고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움을 하는 부모에게 환멸을 느낀 로널드가 아버지의 총에 장전해 두었던 총알 하나. 하지만 그 총알은 공교롭게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던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 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그 죽음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결국 복잡한 이 로널드의 사건은 자살 겸 사고사로 마무리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은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가상 이야기 가상 인물 입니다. 모두 지어낸 이야기예요. 1987년 법의학 회장이었던 옆에 돈하퍼밀스 라는 사람이 살인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말 그의 목적대로 되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어요.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실제 이 이야기는 1999년 매그놀리아 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다고 하고요. 여러 나라의 TV 매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게 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자살 사건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결론은 지어낸 이야기래요. 실제로 이런 일 절대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 흥미로워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